안녕하세요. 오늘도 엊그제 이어서 제 2차 개설작업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직원들 나와서 전부 다 또 이렇게 합니다. 인아웃 나눠서 한팀은 인코스 한팀은 아웃코스 이팀 이 인원이 똑같이 수입이 돼서 지금 제설작업하고 있는 거에요. 오늘은 하루종일 이렇게 할겁니다. 하하하하 아 멋있습니다. 아 멋져요. 아 미국에서 췄지한 곳으로 healthy차장에 서류제 인문의 전통을 입고 있습니다. 이럴 때 특히 오디션을 입고 있습니다. 이럴 때어 절걸하고 있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 이런 기폼을 붙고 있습니다. 이런 주차장 같은 크기의 그린을 18개를 치워야 됩니다. 경치 좋죠? 여기는 좀 해발이 조금 있어서 눈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. 엊그제 그렇게 눈 치우고 오늘 눈이 하도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 못 치우고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. 캔 사진찍기 좋아하대. 이렇게 사진찍기를 좋아하나? 하늘도 지금 다쳤습니다. 이렇게 골프장에 근무한다는 것도 참 행운이에요. 이렇게 좋은 공기 마셔 가면서 좋은 경치 보면서 근무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. 다음 홀로 이렇게 깨끗이 씌웠습니다. 이제 또 다음 홀로 또 이동합니다. 지금 차 타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. 다음 홀로요. 저기 앞에 의식원들이 여기도 깔끔하게 치웠습니다. 깨끗해져. 깨끗해져. 여기가 오르바이트입니다. 여기가 오르바이트입니다. 여기가 오르바이트입니다. 이제 그곳에서 오르바이트를 향해 보세요. 바이러스 그리고 나무가 기아직처럼 생겨서 생긴 쇠고 지금 좌우기 칠 겁니다 이건 농홀이에요 여기서 칠려면 최애 번에는 올려줍니다 파이브짜리 파이브짜리 파이브 비 작은 산업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파이브짜리 자는 크게 올려주시면 좋은 공연을gin고 어젯한 후 보겠습니다 이제 마이브이 보이지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가 마지막으로 치우는 퍼팅그린 입니다. 아이고 힘드네요. 남자 직원 총 출장했습니다. 직원들이 많죠? 거의 다 치워갑니다. 오늘 요것만 치우고 바로 퇴근 할겁니다. 퇴근해서 이제 막걸리 한 잔 딱 한 잔만 해야 되겠어요. 이제 치우니까 깨끗하고 좋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매번 늘 감사합니다. 또 다음에 쉬는 날 있으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또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